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경제론 파트고 우리 내용정리 잠깐 스마트학교론으로 하고 문제 풀어보죠. 수요와 공급일 때 수요는 디멘드의 D고 공급은 서플라이의 S라고 쓴다는 기호는 알고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보죠. 수요일 때 우리가 이제 수요는 말이 없어도 유효수요 개념이죠. 유효수요고 이때 유효라는 말은 실제 가능한이라니까 구매력을 갖춘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일정기간 유량이라는 개념이고 유량이고 소비자가 능력을 갖추고 이때 능력을 갖춘 건 구매력을 갖추고 얘기죠. 구매력을 갖추고 구매하려고 하는 얘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수요는 산 것이 아니라 사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죠.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수요고 하려고 하는 최대수량이라고 하면 수요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수요를 얘기할 때 일정기간 양을 측정하는 건 유량. 우리가 이제 유량과 저량을 외워야 되는 건 분명하고 구매력을 갖췄다라는 건 유효 개념이고 유효한 개념. 실제 가능한이라는 말을 써야 되니까 경제력 구매력을 갖춰야 되고 얘가 가장 중요하죠.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최대수량을 수요 공급.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은 일정기간 공급자가 판매 능력을 갖추고 판매하고자 하는 마음을 공급.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은 공급량. 우리가 수요법칙과 공급법칙.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무조건 시험 문제에 무조건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 단독으로 지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쉽게 뭐 단독으로 나오진 않지만 모든 문제를 풀 때 얘를 적용해야 돼요. 법칙이니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있어. 경제학에는 원래는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재화가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에 들어맞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할 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원인은 가격, 결과는 양이에요. 그럼 경제학에서 중요한 건 가격이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고 양이 어떻게 변하냐가 경제학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법칙은 가격에 의해서 재화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냐. 공급법칙은 가격에 의해서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냐라고 얘기할 때 시장의 논리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거죠. 그럼 가격과 양은 무슨 관계? 단비례 관계. 이걸 수요법칙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수요법칙이 뭐냐 그러면 비싸면 안 산다. 요즘 소방점검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갈 테니까 뭐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공급법칙은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죠. 시장에서 가격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비쌀 때 팔아야 돈을 많이 벌 거니까 가격이 비싸면 파는 양이 뭐한다? 늘어난다. 그래서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비싸면 판다. 수요법칙은 가격과 양이 단비례 관계. 이걸 곡선으로 그리면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의 곡선이 나온다라는 거고 우리가 수요법칙을 얘기할 때 잠깐 좀 표현해 보면 이제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래. 목관리 잘해요. 경제학에서 세로축은 P, 가로축은 양을 썼을 때 오른쪽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이게 수요곡선이죠. 수요곡선인데 오른쪽이 내려가 있다는 의미는 얘와 얘의 우리가 선은 점에 점을 연결한 걸 선이라고 얘기하죠. 얘와 얘를 했을 때 우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건 그래프에서 가격이 상승, 하락이고 오른쪽 가냐 왼쪽 가냐는 건 양이 변하는 거죠. 양층과 감소. 얘가 얘가 가려면 올라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비싸면 안 산다라는 관계고 내려가면, 싸면 산다라는 거예요. 가격과 양의 관계가 얘가 비싸면 안 산다. 반비례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나면 모양이 무슨 모양?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의 곡선이 나타난다. 이게 수요곡선. 수요법칙을 곡선으로 표현한 걸 수요곡선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공급곡선은 P, Q라고 했을 때 이때 양은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오른쪽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비싸면 판다라는 거죠. 가격과 양이 비싸면 판다. 이렇게 비례 관계일 때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우상향의 모양의 곡선이다. 이건 이제 공급을 얘기하는 공급곡선이고 이건 수요를 얘기하는 수요곡선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곡선은 무조건 다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곡선이 있는데 투자론에서 여기에 수익이고 여기가 위험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보죠. 효율적 전선이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익과 위험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있죠. 길었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비례 관계죠. 이때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인데 이 비례 관계를 다른 말로 정의 관계, 플러스 관계라고도 하고 여기서만 쓰는 말이 있는데 상세 관계라는 말이 있었어요. 상세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반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험이 커지면 나쁜 게 커지니까 수익이 커질 때 나쁜 걸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커질 때 커져야 상세시킨다. 없애준다라는 의미예요. 이때 비례 관계를 쓰는 표현이었어요. 얘가 좀 중요한 거였고 공급 곡선 오른쪽에 올라간 모양이다. 우리가 이제 1번 문제로 가장 경제론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결론적으로 모양은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한다. 점이라는 말은 꼭 안 써도 괜찮아요.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 라고 나타나야 되고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곡선이 이동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곡선 자체가. 그림으로 보면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위에서 이 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당연히 우측 가면 양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죠. 수요량이 증가된다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걸 수요의 증가라고 얘기하죠. 수요 증가, 수요의 증가. 왼쪽 가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고 수요의 감소. 자 그러면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얘기할 때 이건 뭘 기준 잡아서 차이가 나는 거냐라고 할 때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이게 A제화라면 A의 수요량이 변하는 과정을 원인부터 결론까지, 결과까지 이게 무슨 변화냐라고 얘기할 때 그 제화, 해당 제화라는 건 관심 있는 그 제화죠. A 가격에 의해서, 그 제화 가격에 의해서 A 수요량이 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변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아니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자 근데 수요의 변화는 해당 제화는 이게 A예요. A, A거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A의 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하게 될 때 이걸 우리가 여기서 원인부터 결과까지를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수요량의 변화 시킨 거, 인구수, 소득, 금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는 다른 제화 가격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맞죠? A 수요량이 변하는데 이게 B의 가격이 변해서 A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죠? 이건 뭐다?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B의 가격이 A의 양을 변화시켰다는 건 A와 B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이때 관련 있는 제화를 두 개로 구분했을 때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나타나는 모습이 곡선 위에서 변하냐 곡선이 움직이냐 이 차이고 이때 얘를 구분짓는 건 원인이죠. 수요량, A 수요량을 변화시키는데 원인이 A 가격이었으면 수요량의 변화고 A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하면 수요의 변화네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A 수량을 변화시킬 때 그제와 A의 가격밖에 없는 거고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얘 하나 뺀 나머지 모두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득, 금리, 인구수 이렇게 있는데 가격, 예상 이거 중요하죠. 가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심리 변화 예상을 얘기하는 거고 얘 중요하죠. 다른 재화 가격. 그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예요. A양이 변화시키는데 비각이 변했다면 이건 다른 재화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재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른 재화는 딱 정해져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 대체제나 보완제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 가격도 해당 재화 양을 변화시킬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곡선이 움직일 때는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렇게 이동한다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시험에 나올 때 마치 얘를 보니까 좌측, 우측 이렇게 이동하는 게 원래 경제학에서 쓰는 기본인데 얘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도 보이고 이렇게 내려간 것처럼도 보여요. 곡선이 움직인다가 핵심 포인트인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상향으로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좌하향으로 곡선이 이동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곡선이 이동할 때는 여기에 상, 하는 따지지 않고 우측, 좌측으로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 하를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건 원래 잘못된 표현인데 기출문제 나왔을 때 이의제기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계속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35회를 보니까 우상향, 좌하향 옆에다가 우측 이렇게 썼고 여기 가로 치고 좌측이라고 썼어요. 출제자가 이의제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로 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어렵게 나온다면 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 근데 수요곡선은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좌측으로, 우측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곡선 위에서 어느 쪽으로 좌상향으로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도 곡선 위에서 우하향으로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공급량의 변화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급의 변화라면 공급 곡선이 우측 같냐 아니면 좌측 같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면 공급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다면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죠. 그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갈 때는 우상향으로 곡선 위에서 움직이고 얘는 좌하향으로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죠.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올라가면 가격 상승이죠. 오른쪽 가면 양 증가, 왼쪽 가면 양 감소죠. 그럼 예를 들면 보죠. 우리가 이제 수요법칙을 이미 배웠으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수요법칙이 적용되는 건 수요량의 변화일까요? 수요의 변화일까요? 수요법칙이 적용되는 거. 수요. 양의 변화 맞아요? 수요법칙이 뭐야? A가 비싸면 A가 안 산다죠. 양이 변할 때 A가격이 A에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법칙은 무조건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거야. 여기에는 수요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원인이 그제와 가격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수요법칙을 쓸 건데 만약에 A가격이 비싸면 A 수요량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수요량 안 산다. 그러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죠. 이걸 보고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다. 그러면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 맞아요? 맞죠? 비싸졌어.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비싸졌대. 그래프에서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지. 양이 줄었대. 왼쪽 가야 돼, 오른쪽 가야 돼? 왼쪽 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좌상향으로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만약에 반대로 B의 가격이 하락해서 B의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B 수요량의 변화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니까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 돼. 그럼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 어느 쪽으로 곡선 위에서 움직일 거냐라고 할 때 싸졌어.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지. 증가했어, 양이. 오른쪽 가야죠. 그럼 어느 쪽으로? 곡선 위에서 우, 하, 양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된 건 가격을 해석하면 되고 양을 해석하면 되니까 수요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데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를 구체적으로 묻는다라면 비싸지면 올라갈 거고 양이 감소하면 왼쪽 갈 거다. 좌상향. 싸지면 내려갈 거고 싸하면 산다니까 양이 증가하죠. 그러면 우, 하, 양으로 곡선 위에서 움직일 거다. 물론 중요한 포인트는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가 중요한 거예요. 곡선 위에서. 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원인이 뭐냐? 그 재화의 가격이 원인이냐? 아니면 그 재화의 가격의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건지 이게 원인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A 수요량이 변하게 됐어요. A 수요량이 변하게 됐다. B 가격에 의해서 변하게 됐대요.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죠. 누구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건 얘와 얘가 재화가 다르잖아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해당 재화는 B를 얘기하는 거야? A를 얘기하는 거야? A를 얘기하는 거야. A가 초점인 거예요. 그럼 얘는 A의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다?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른 재화가 대체제야, 보완제냐를 해부석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대체제는 비슷한 재화야. 그럼 얘 샀다라면 얘를 살 필요가 없다. 비슷한 거니까 하나 살려고 할 때 얘 안 사면 얘를 사고 얘 샀으면 얘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완제는 서로 도와주는 거죠. 얘 살 때 얘도 사는 거죠. 안 살 때 안 사는 거고.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B 가격이 증가할 때, 상승할 때 얘가 증가했대. 양이 증가했대요. 이걸 해석할 때 B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숨겨져 있는 건 B를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해석해 줘야죠. 수요법칙이죠. 같은 재화니까 비싸면 안 산다. B를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B를 안 살 때 A를 샀네. 이 안 사고 대신 얘를 사서 대체한 거죠.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 대체제. 그러니까 B는 다른 재화인데 대체제야. A의 대체제 관계에 있는 재화야. 이걸 수요의 변화죠.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 이렇게 출제가 속이어서 내리려고 할 때 이게 B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원인이 B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기대해서 B의 수요량이 변했대요.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죠. 뭐에? B의. 얘가 해당 재화니까 B의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B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기대,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마음이 변해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비싸질 거라고 기대한 거죠. 그럼 현재 산다, 안 산다? 올라갈 것 같아, 미래. 산다죠. 그럼 얘가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자, 유량과 저량에서 또 두 재화의 관계 일단 두 재화의 관계 먼저 보죠. 이거. 자, 우리가 이제 A와 B가 대체재냐 아니면 보완재냐를 얘기할 때 대체재면 서로 비슷한 재화죠. 비슷한 재화. 실제로 뭐가 비슷하냐라고 얘기할 때는 만족을 주는 정도. 수요한다는 건, 소비한다는 건 만족을 얻기 위해서예요. 이때 만족이라는 건 편익 아니면 효용이라는 말을 써요. 경제학에서. 효용이나 편익이 비슷한 재화를 우리가 대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대체재가 되려면 얘가 비슷하니까 얘 안 사고 대신 얘로 대체하는 거죠. 안 살 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A재화를 안 살 때, A재화를 안 살 때, B재화를 샀다. 이렇게 나온다면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대체재 관계. 안 살 때 산 거죠. 이렇게 안 나오고 가격이 먼저 제시될 수 있어요. A재화가 비싸질 때 B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수요 법칙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적용하니까 A가 비싸면,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때 썼던 게 뭐다? 수요 법칙이죠. 얘가 비싸면 A를 안 살 거야. 안 살 때 얘를 샀네. 그럼 두 재화는 대체재 관계.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맨 마지막도 보죠. C재화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싸졌죠? C가 싸졌으니까 C를 산다 안 산다? 산다. C를 살 때 D도 샀네. 그러면 얘 있을 때 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C와 D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 대체재 보완제는 무조건 알아야 한 문제 이상을 무조건 풀어요. 이거 모르면 한 문제 이상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경제론에서. 일단 유량과 저량 보죠. 우리가 양을 측정할 때 저량, 얘가 중요한데 일정 시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건 현재죠. 현재 시점에서 측정하는 양은 저량이에요. 외워놔야 돼. 제자가 보통 부인이죠. 제자가 보통 부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재고하면 중고죠. 중고 얘기하는 거에 쓰던 거. 그런데 처음으로 이번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원래 자산 자부는 재산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번에는 감정평가 시험에서 저량이 재산이 나왔어요. 재산. 사실 이것만 저량이 아니라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시험에 현재 나왔던 것이 제자가 보통 부인이라서 이렇게 외운 건데 재고에 해당되는 재산. 똑같이 재니까 재산은 자산 자본과 비슷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하나 들어갈 수 있다. 재자가 보통 부인 외워야 되고 얘를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죠. 부채 빌린 돈이죠. 타인 자본. 이걸 다른 말로 대부액, 대출액, 그 다음에 융자액, 그 다음에 차입액.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용어죠. 투자론에서 빌린 돈이죠. 빌린 돈. 타인 자본. 그 다음에 재자가 보통 부인을 뺀 나머지는 유량이라고 본다. 수입지출 합쳐서 수지라고 하고 수요금급이 일어나면 거래량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절양 개념이 나왔는데 변하는 값이 같이 붙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가치 상승분 또는 가치 하락분 또는 인구 변동분, 인구 증가량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절양에 변하는 값이 붙어져 있으면 뭘로 변한다? 유량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가치가 10억이다. 맞아요? 현재 가치가 10억이다. 가치가 뭐야? 가치. 가치. 절양이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10억이다. 맞죠? 그런데 현재 가치 상승분이 1억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가치 상승분이 뭐가 되는 거야? 유량이니까 시점과 어울리잖아요. 1년 동안 가치 상승분이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양이 가치가 절양인데 변하는 값 상승분이라고 한다면 가치가 변하는 변동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량으로 변한다. 이거 하나 주의해야죠. 주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로 모의고사에서는 인구 변동분이 많이 나와요. 인구하면 인구수, 인구하면 절양이지만 인구 변동분하면 유량이 된다. 이거 하나 주의해야 되고. 우리 처음에 이렇게 스톡이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스톡, 절양은 스톡, 유량은 플로우라고 해요. 이것도 하나 좀 기억해놓고 절양은 스톡.